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림의 오현진 팀장입니다. 연휴를 끝내고 온 국내 증시는 약간 안정을 찾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닷건에서 시원한 반등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 앞으로도 현재 위치에서 큰 급등이나 큰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위아래로 변동성은 크지만 방향성은 없는 그런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V자로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내렸었던 그 악재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된 부분이 없어요. 리스크가 완화되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V자로 반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중바닥 패턴에 완만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신규 매수, 저가 매수, 추가 매수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너무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충분히 눌림을 줄 때 여유 있게 밑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지 이제 급락했으니까 왕창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기회비용을 잃을 수도 있어요. 시장은 빠른 반등보다는 조정 이후 지루한 횡보 그 다음에 반등, 또 눌림 후 재반등 이런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시장에 대한 기대감 너무 높게 가져가지 마시고 종목과 섹터에 집중하는 전략을 짜셔야겠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오늘 강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많이 보신 분들은 지겨운 말이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죠? 제 강의는 1강부터 처음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의 정석은 누굴 위한 강의죠?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강의인데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주린이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최대한 쉽고 편하게 반복해서 이해할 수 있게 제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순서도 엄청 중요하게 제가 고민해서 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강의가 어려우신 분들은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 강의 처음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장중에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자동으로 답장이 갑니다. 자동으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방에서는 장중에 제가 다양한 뉴스라든지 시황 종목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고 특히 저의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정렬해놨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공부하시고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나 그랬듯 오늘 강의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88강입니다. 주가와 이슈 결합하기.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전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제가 이슈 꽤 뚫어보기라는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82강인가 83강 정도 될 텐데 2시간 분량으로 했어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난이도도 있고. 그래서 이슈 꽤 뚫어보기 강의는 난이도가 좀 있는 강의고 상과 하 버전으로 했고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실전 매매 활용할 수 있는 강의를 하나 더 하겠다. 라고 예고를 드렸습니다. 그 강의가 바로 이 강의예요. 주가와 이슈 결합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있습니다. 주식의 정석이 아무리 주린이분들을 위한 강의라고 하더라도 많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주린이분들도 실력 향상이 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2년 가까이 이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는 강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린이분들이 보시면 아예 이해가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난이도가 있다고 해도 제가 최대한 쉽게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요. 만약에 오늘 강의가 좀 마음에 들면 제가 앞서 했던 강의 이슈 꿰뚫어보기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상하 버전을 보시고 이거와 결합시켜서 새 강의를 묶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니까요. 참고삼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강의 단독으로만 보셔도 물론 학습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보시는 게 좀 더 좋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가와 이슈 결합하기 말 그대로입니다. 주가랑 이슈를 결합하겠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예측하고 우리가 매매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주가를 움직이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국은 이슈예요. 이슈가 뭐죠? 사건.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긍정적인 소식도 있고 부정적인 소식도 있고 별거 아닌 소식도 있고 단기에 영향을 미치는 소식도 있고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식도 있어요. 이게 바로 다 이슈입니다. 이런 이슈 분석을 객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눈을 키우시면 매매를 하실 때 훨씬 더 고차원적인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가와 이슈를 결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들어가 볼게요. 주가와 이슈의 결합입니다. 결합인데 주가는 결국은 뭘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수급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이슈가 많아도 안 사면 안 올라가요. 악재가 많아도 안 팔면 안 떨어져요. 결국 주식이라는 건 주가라는 건 사야 올라갑니다. 그렇죠? 수급에 의해 움직임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주가의 급등락은 특정 이슈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수급이 크게 들어오고 크게 나가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가능성, 빈도는 아주 낮아요. 그렇죠? 보통은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고 갑자기 급락했을 때는 어때요? 어떤 이슈가 있어요. 뭔가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했을 수도 있고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했을 수도 있고 호재가 나오면서 우상향을 보일 수도 있고 악재가 나오면서 우하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어쨌든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와 주가의 움직임을 결합해서 봤을 때 주가를 예측하고 또 투자에 대한 관점을 잡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주가의 급등이나 급락이 나온 이유를 분석하고요. 이슈의 연속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인데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겁니다. 이슈의 연속성.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호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호재가 단기간에 그치는 호재가 있을 거고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호재를 통해서 매수를 할 때 단기에 끝나는 호재를 보고 매수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단기에 호재에 끝나고 반영됐으면 주가에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왜 사요, 그거를. 앞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오랫동안 미칠 수 있는 호재가 있을 때 매수를 하면 좋겠죠? 자, 반대로 보겠습니다. 악재가 있는데 단기간에 영향을 끼치는 악재예요. 악재는 악재인데 금방 끝날 악재예요. 그래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면 그때는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왜? 단기에 끝나는 악재니까 주가도 빨리 회복되겠죠. 그런데 악재가 나왔는데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악재예요. 그러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매수하면 돼요? 안 되죠.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재니까 주가가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릴 거고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수를 할 수 없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이슈가 어떤 이슈인지도 봐야 되지만 특히 뭘 봐야 된다? 연속성을 봐야 돼요. 호재는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칠 호재인가 악재도 앞으로 계속 영향을 미칠 악재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슈에 의한 주가 움직임은 단발적일 수도 있고 연속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슈의 종류에 따라서 이슈의 영향이 주가에 미치는 강도와 기간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 이슈의 종류가 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질 거라는 얘기고요. 주가의 움직임이 단발적일 수도 있고 연속적일 수도 있으니까 연속적인 건 뭐가 좋겠어요? 호재가 연속적인 게 좋죠. 단발적인 건 뭐가 좋겠어요? 악재가 단발적인 게 좋죠. 단발적인 악재는 매수 기회 그리고 앞으로도 연속적인 영향을 미칠 호재도 매수 기회 그렇죠. 기술적 분석과 이슈 분석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가와 이슈의 결합에서 이슈의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이슈 분석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다룰 거고요. 특정 이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 기본적인 이해를 이 시간에 설명드리려면 100시간 강의를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하셔야 돼요. 제가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데 다 설명은 드릴 거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혼자서 한번 예습하고 복습하고 또 여러 자료를 통해서 한번 습득하는 그런 자기 공부의 시간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기본적 분석과도 이제 결합이 되는 부분이에요. 호재가 나왔는데 실적도 좋아. 그리고 펀더멘탈도 좋아요. 그럼 어때요? 더 좋죠? 호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에 대해서도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와 이슈 결합하기에서 단기 영향과 중장기 영향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단기 영향을 보고 그다음에 중장기 영향을 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입니다.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무상증자가 있어요. 무상증자. 자본금을 늘리는데 돈을 받지 않고 자본금을 늘립니다. 이걸 이제 쉽게 제가 예전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피자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피자 한 판이 있습니다. 피자 한 판을 이렇게 네 조각으로 나눴어요. 네 조각으로 나누면 이 한 조각이 내 몫입니다. 한 조각. 그러면 내가 4분의 1의 몫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상증자는 대략적으로 어떤 형태가 나타난다면 100% 무상증자라고 가정했을 때 피자 한 판을 기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발행한 주식 총수가 네 주예요. 네 주. 실제로 네 주만 발행하는 기업은 없지만 예시입니다. 피자 한 판이 기업이라고 했을 때 네 주를 발행해서 이 4분의 1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4분의 1 정도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기업이 100% 무상증자를 했어요. 100% 무상증자를 할 경우 주식수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피자를 두 배로 나눠볼까요? 여기 X자를 한번 그으면 되죠? 자 그러면 피자가 이제 몇 판이 됐어요? 한 판이 똑같죠? 한 판은 똑같은데 몇 조각이 됐어요? 8조각이 됐어요. 처음에 4조각이었는데 8조각이 됐죠. 그런데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공짜로 주식을 한 주 또 줍니다. 그래서 나는 피자를 두 조각 받아요. 처음에는 한 조각이었는데 두 조각. 그럼 얼만큼이에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어? 변화가 없네? 그죠? 변화가 없죠? 피자를 이제 네 조각으로 나눠서 한 조각을 가져가나 여덟 조각으로 나눠서 두 조각을 가져가나 똑같아요. 이게 무상증자입니다. 물론 정확한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린이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조금 이해가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피자를 아무리 많이 쪼개도 내가 이만큼을 가져가면 어쨌든 나는 4분의 1 가치, 어쨌든 25%의 지분이에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아무리 해도 기업 가치, 내가 가진 지분 가치 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무상증자는 보통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다. 혹은 주주 환원에 대한 노력을 한다. 이런 의미로 주가가 급등하긴 하는데 그 급등이 오래 갈까요? 아니면 짧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단기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짧다는 거죠. 짧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투자에 적용시켜 볼게요. 어떤 기업이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거 따라가서 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호재니까. 왜 단기간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죠? 가치에는 변함이 없어요. 무상증자를 2배 무상증자라든 200대 1을 하든 1대 1을 하든 1대 1을 하든 1대 3을 하든 변함은 없다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일시적인 어닝 쇼크와 서프라이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내용인데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슈로 급작스럽게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급작스럽게 실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일시적으로 어닝 쇼크가 나고 일시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까.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조금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보통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어땠다. 실적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이걸 보죠.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실적은 작년 4분기 실적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고. 작년 4분기 실적은 재작년 4분기 실적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업이익이 막 천 퍼센트가 늘었어요. 장사를 잘해서 매출이 좋아서 그렇게 잘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급증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전분기에 장사를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못한 거야. 어떤 특정한 이슈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만 좋아져도 팍 좋아지는. 이걸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기저효과. 시간되시다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거나 쇼크가 나면 일시적인 쇼크가 났을 때는 주가가 급락했다가 바로 회복을 합니다. 일시적인 서프라이즈가 났을 때는 주가가 급등했다가 바로 밀립니다. 이게 다 단기 영향이에요. 그러면 일시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는 매수 기회예요? 아니죠.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일시적인 서프라이즈니까 주가가 급등했다가 밀린단 말이에요. 고점 매수합니다. 잘못하면. 일시적인 어닝 쇼크는 매수 기회예요. 주가가 급락했다가 바로 회복될 거예요. 왜? 일시적이니까. 이번에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다음번에는 좋아질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내가 매매에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단기 영향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순환 테마주의 수급 유입. 계절 테마주. 예를 들면 여름에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 관련된 종목분들이 올라간다. 경협주. 경협주는 남북관계가 좀 개선될 때. 남북관계가 좋아요. 무슨 정상회담하고 남북정상회담. 이런 거 할 때 경협주가 현대 로템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죠. 또 방산주. 이거는 또 어때요. 북한이 미사일 쏘거나 한국과 북한 관계가 안 좋을 때. 이때 빅텍이나 스페커 같은 방산 관련된 종목분들이 올라가고요. 또 지진 났을 때. 얼마 전에 제주도 지진도 있었는데. 지진 났을 때 지진 관련된 내진 설계 관련주들이 올라갔는데. 이게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갈 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종목분들을 미리 선출매를 했다가 이슈가 있어서 올라갈 때 팔면. 그건 좋은 투자입니다. 하지만 이슈가 나왔을 때 사면 거의 90% 이상 물려요. 예를 들면 엄청난 강진이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아마 내진 설계 관련된 종목분들이 급등해서 출발할 건데. 보통 갭상승했다가 밀립니다. 갭상승할 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단기에만 영향을 끼칩니다. 반대매매 물량 추리 한번 볼게요. 얼마 전에 국내 시장에서 반대매매가 많이 나왔어요. 반대매매가 뭐예요? 이전 강의를 보시면 훨씬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빌린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 주식을 하한가로 떨어뜨려 버려요. 지수가 급락하고 주식이 급락할 때 증권사에서 하한가로 주문을 내서 주가가 더 급락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반대매매로 인한 주가 폭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반대매매 물량 추리는 단기적이에요? 장기적이에요? 단기적이죠. 왜 단기적일까? 지수가 급락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 반대매매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지수가 반등하면 반대매매가 그다음부터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그렇죠? 단기적인 영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매매 때문에 괜찮은 종목인데 폭락했어. 그럼 지수가 안정화를 찾을 때 그 종목을 매수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규모 블록딜. 블록딜이라는 건 뭐예요? 대규모. 그러니까 많은 양의 지분을 장중에 던져버리면 현재가부터 이제 호가를 밀어내리면서 주가를 급락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시간 외에 많은 물량들을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간자가 한 5% 정도의 지분을 블록딜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진 않겠지만요. 이 5% 지분을 현재가로 매도를 하면 주가가 엄청 크게 빠지겠죠. 어마어마한 물량이 한 번에 나오니까. 그렇게 팔지 않아요. 보통은 시간 외에 살 사람을 구해서 우리 5% 팔고 돈 얼마 받고 몇 십조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팝니다. 이게 블록딜이에요. 그런데 블록딜을 하게 되면 대규모의 매물을 팔기 때문에 보통 할인률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한 9% 정도 할인률을 팔았다고 한다면 주가가 이 정도 근처로 급작스럽게 밀려요. 그런데 이 블록딜은 역시 어떤 영향이에요? 단기 영향이에요. 괜찮은 기업이 블록딜을 하게 되면 할인률 때문에 이 할인률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하긴 하지만 회복도 빠릅니다. 그러면 괜찮은 기업인데 단순히 차익실현이라든지 어떠한 일로 인해서 블록딜을 하게 돼서 주가가 급락하면 그건 매수 기회가 될까요?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를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에요. 중장기.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이제 단기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첫 번째는 유상증자인데 형태와 용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증자와 감자 관련된 강의를 또 집중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이전 강의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유상증자를 할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유상증자 자금을 어디에 쓰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상증자 자금을 만약에 투자에 쓴다. 그래서 기업가치가 향상될 것 같다. 그러면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유상증자 자금을 단순히 기업을 운용하는 자금으로만 쓴다. 그러면 지분가치 희석 이슈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이 말씀을 이전에 드렸어요.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예를 들어서 기업이 우리는 주주를 위해서 배당을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주를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할 것입니다. 주주와 소통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면 주가는 긍정적이겠죠. 왜? 기업의 경영진이 주주를 위한 경영 전략을 짜는 데 주가가 나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주가에 대한 영향은 단기 영향이다, 장기 영향이다? 장기 영향입니다. 경영진의 마인드가 올바른 기업을 매수하시는 것도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셔야겠죠. 또 지속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 실적이 좋아지는데 여기서 좋아지고 꺾일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걸로 봐요. 예를 들면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시면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될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가가 장기적인 우상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또 임상이라든지 특허, 수주, 이런 연속성이 있는 이슈. 임상은 이제 제약주를 할 때죠. 역시 제가 지난 강의에서 임상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상 1상, 임상 2상, 3상, 1상 끝나면 2상, 2상 끝나면 3상 이런 식으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끝나는 이슈가 아니에요. 특허 같은 경우에도 특허도 한 번 따고 땡, 이게 아니죠. 특허를 한 번 따게 되면 추가적인 특허 획득 그 특허를 통해서 추가 사업에 대한 기대감, 연속적인 이슈란 말이에요. 수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주도 한 번 받고 끝,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시장에서는 어떤 대규모 수주가 있었으면 이 기업이 대규모 수주를 딸 수 있는 능력이 있네. 앞으로도 수주를 더 딸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임상, 특허, 수주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될 이슈라는 거예요. 왜? 주가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시장 주도 섹터의 호재 발생. 시장이 급락하기 전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들 게임주, 메타버스, NFT 이런 관련된 종목분들 보시면 랠리가 1, 2주일 가고 끝나요? 아니죠. 1, 2개월, 3개월 쫙 갑니다. 상당히 강력한 랠리가 나와요. 그래서 시장 주도 섹터에 대규모의 호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상당히 길게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파악하셔야 실제로 매매하실 때 도움을 받고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주가와 이슈 결합하기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주린이분들 혹은 주식하신 지 6개월, 1년 얼마 안 되신 분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설명드리는 개념은 제 이전 강의에 정말 모두 다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강의는 1강부터 차례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 강의 1강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장중에 저의 시왕, 그리고 저의 종목, 그리고 저의 강의 처음부터 다 올려놨으니까 꼼꼼히 보시고 오늘 하고 있는 이 강의도 처음부터 끝까지 풀강의 버전을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뭐라고 했죠? 무한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것. 10번 본다고, 100번 본다고,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복해서 보실수록 자기 것이 되고 그걸 활용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공부는 스스로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최대한 쉽게 가르쳐 드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번 듣고, 혹은 뭐 일하면서 그냥 듣고 이런 공부 안 되십니다. 집중해서 한 두 번 보시고 그래서 정확히 이해하신 다음에 실천까지 하셔야 내게 된다 그랬어요. 그냥 본다고 내게 되지 않아요. 보시면 또 스스로 공부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차트도 많이 찾아보시고 뉴스도 많이 보시고요. 오늘 강의는 또 그런 내용이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 됐고요. 자, 지금부터 진숙한 차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강의가 끝날 때까지 지금 단기 사례 쭉 보고 중장기 사례 쭉 볼 건데 순서는 이래요. 이슈 보고, 주가 보고 이슈 보고, 주가 보고 이 순서로 제가 끝까지 갈 거예요. 남은 한 30분 정도를 이슈 보고, 주가 보고 반복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슈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그 이슈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슈가 아, 이런 식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렇다면 이런 비슷한 이슈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연습해 보고자 오늘 강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기업은 IQR라는 기업인데 한 주당 한 주 그러니까 1대 1이죠. 100% 무상증자 결정이 났어요. 제가 아까 무상증자는 단기간 영향을 끼친다고 했어요. 장기간 영향을 끼친다고 했어요. 보통 단기간 영향을 끼칩니다. 무상증자가 발표된 날이나 그 다음 날 하루 이틀 정도는 강세를 보였다가 주가가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무상증자를 한다고 회사에 뭐가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자, 볼게요. 무상증자를 이제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이렇게 두 번까지는 급등을 보였는데 그 다음엔 어때요? 계속해서 주가가 우하향을 보였어요. 그래서 무상증자가 떴다고 어이쿠 하고 매수를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빠져나올 구간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무상증자를 한다고 무조건 바로 밀린다는 건 아니에요. 무상증자 하고 이렇게 더 올라갔다가 밀리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 8, 90%는 무상증자 발표에 급등했다가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단기 영향이니까. 왜 단기 영향일까? 실제로 기업가치를 변화시키는 건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밀리니까 이럴 때는 무상증자가 발표될 때는 이 기업을 가지고 있다면 올라갈 때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 무상증자 이슈를 보고 매수를 하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거 볼게요. DK&D라는 기업인데 역시 한 주당 한 주 배정 무상증자 결정이 났습니다. 이때 결정 나면서 급등했고 이렇게 며칠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주가가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위치에서 샀다면 무상증자 이슈 보고 샀어도 벌긴 벌었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릴 때도 있고 그냥 바로 밀릴 때도 있는데 바로 밀릴 때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 따라서 사지 마세요. 이렇게 위험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잃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벌어서 쌓아 나가야 계좌 수익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리스크 있는 건 하지 마세요. 무상증자 이슈라면 단기 사례 단기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이슈 보고 따라가지 말자고 제가 처음에 넣어놨습니다. 지금부터 종목당 이슈 그 다음에 차트 반복적으로 볼 거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인데요. 친숙하신 종목이죠.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볼게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뭐예요?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죠. 보통 영업이익 예상치보다 20% 이상 시장 전망치를 상위할 때 서프라이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혹은 적자를 예상했는데 흑자가 나왔다든지 이것도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서프라이즈는 뭐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도록 잘 나왔다. 네, 이겁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쨌든 났어요. 호재죠. 근데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만 보고 좋다, 사자. 어닝 쇼크만 보고 나쁘다, 팔자. 이렇게 하면 이거 1차원적인 투자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역시 예전에도 제가 이슈 꿰뚫어보기에서 설명드렸듯이 호재가 나오면 내용을 봐야 돼요. 내용을 그 내용을 보고 어? 이거 앞으로도 연속적인 호재네. 이 호재가 계속 주가를 끌고 갈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사셔도 되지만 어? 이거 호재는 호잰데 이거 오래 가지는 못하겠다. 라고 판단하면 사시면 안 되죠. 그걸 보자는 거죠. 어쨌든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방산과 방산 없으니까요. 방산과 ICT 부분의 안정적인 성장이 유지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마지막 줄을 볼게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신사업 투자 비용 집행 지연으로 관련 비용이 제한적으로 발생했어요. 이 문맥을 잘 보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신사업 투자 비용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지연됐어요. 지연. 늦춰졌어요. 늦춰졌어요. 지연돼서 관련 비용이 발생을 하긴 했는데 제한적으로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연되지 않았으면 신사업 투자 비용이 집행이 그대로 됐겠죠. 그럼 3분기 영업이익은 이것보다는 안 좋았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보면 신사업 투자 비용 집행이 지연됐어요. 지연. 투자를 그때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투자를 안 했으면 비용이 안 나갔죠. 비용이 안 나갔으면 그건 영업이익이 됐겠죠.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연으로 관련 비용이 별로 안 발생을 했다. 자 그러면 이건 밑에는 제가 쓴 건데요. 이 위에 세 가지 내용은 그냥 기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밑에는 제가 쓴 거예요. 그럼 개인 투자분들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여기 나온 이 기사 내용을 가지고 이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 결론까지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줄까지는 이해하셨죠. 신사업이 그때 투자가 됐어야 되는데 투자가 안 됐어요. 투자가 안 됐다는 건 비용이 그때 안 나갔다는 거고 비용이 안 나갔다는 건 이익이 높아졌다는 거고 이익이 높아져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었다. 여기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신사업 투자 비용 집행이 지연된 거지 취소됐어요? 아니죠. 그러면 신사업 투자 비용은 어쨌든 들어가겠네? 그죠. 그럼 그 다음 분기에 신사업 집행이 되면 이익은 떨어지겠죠. 그걸 제가 여기다 쓴 거예요. 투자 집행이 본격화되면 이익 개선세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어? 이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좋다. 매수하자.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왜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 이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다고? 그럼 다음번에 실적은 좀 약할 수도 있겠네? 그런 부분들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결론으로 봤을 때 하나 시스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을 때 매수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실제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났을 때 주가가 좀 올랐다가 그다음부터는 꾸준하게 우하향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연습이에요. 연습. 여기서 이게 단기 사례라고 한 게 뭐냐면 왜 단기냐? 단기 호재라서요. 여기서 보여드렸던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앞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재가 아니라 단기의 영향을 반짝 미치고 끝날 거라서 단기 사례인 겁니다. 하나 시스템 사례는 이렇게 보셨죠? 펄어비스 볼게요. 게임주 많이 아시죠? 또 보겠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아까도 어닝 서프라이즈 이슈였고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이슈네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게임 부분 모바일 매출 견조 오케이 좋아요. 2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발생했던 일회성으로 발생했던 인센티브 제거 효과로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전분기 대비 실적 개선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 실장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전분기 혹은 전년 동기가 어떠한 이슈로 너무 안 좋으면 이번 분기가 조금만 좋아져도 확 좋아지는 느낌이 들죠? 그거예요. 그래서 일부 기조효과 이게 기조효과입니다. 그럼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그러니까 비교를 할 대상군의 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금만 좋아져도 확 좋아진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진짜로 장사를 잘해서 실적이 잘 나왔네 에요? 아니면 아 저번에 너무 안 좋아서 좀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구나 에요. 후자죠. 그럼 이 경우에는 매수를 하시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매수를 하시면 안되겠죠?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주가가 고점을 치고 가지 못하고 꾸준하게 꺾이는 모습입니다. 단기 사례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지금 펄어비스도 그렇고 어닝 서프라이즈는 좋아요. 좋은데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왜 나는지 그리고 그 좋은 실적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걸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롯데케미칼 보겠습니다. 이건 좀 반대인데요. 4분기 어닝 쇼크가 어닝 쇼크가 났어요. 어닝 쇼크는 뭐예요? 실적이 예상치보다 확실히 안 나온 거예요. 악재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력 화학제품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렇죠? 화학주니까 이렇게 되면 이익이 안 좋아지죠. 근데 이 세 번째 줄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장 정기보수 및 정전에 의한 가동 중단 공장 정기보수가 있었네요. 보수하게 되면 공장이 멈추겠죠. 멈추면 그만큼 매출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정전에 의한 가동 중단 정전이 났어요. 그럼 공장을 못 돌리잖아요. 실적에 당연히 악영향을 띄치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딱 봐도 단기적인 악재예요? 장기적인 악재예요? 단기적인 악재죠. 왜? 정기보수를 1년, 2년, 3년 할 거예요? 아니죠. 단기간에 하고 끝날 거잖아요. 그럼 정기보수는 없어집니다. 정전 365일 정전돼요? 아니죠. 정전된 기간만큼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해소가 됩니다. 결론 단기 영향으로 해소 시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닝 쇼크가 나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악재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정기보수나 정전에 의해서 가동이 중단된 부분은 지속적인 악재가 아니라 뭐예요? 단기적인 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정기보수도 안 할 거고 정전도 없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주가도 어닝 쇼크가 발생한 당일에는 부진했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끌어올려 집니다. 이렇게 주가의 이슈를 결합하실 수 있으면 그걸 통해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연습들은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HTS에 특징주 기사가 올라올 거잖아요. 거기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수주 이슈 악재 경영권에 대한 변동이라든지 지분매가 수많은 이슈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타이틀만 보고 가지 마시고요.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호재가 나왔을 때 그걸 클릭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어? 이게 지속적인 호재네 지속적인 악재네 단기적인 호재네 단기적인 악재네 이 부분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엔 어려워요. 처음엔 진짜 어려운데 계속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하시게 되면 이슈를 해석하는 눈을 기르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차트만 보고 단순히 실장만 보고 이렇게 매매하시는 것보다 이 이슈를 결합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주식 매매 성공률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고 훨씬 더 질높은 투자가 가능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삼형 엠텍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뭐냐면 지진 관련주예요. 지진 관련주 지진 관련주인데 이 이슈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아마 기사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주도 서귀포 해역의 규모 4.9면 엄청 강진입니다. 4.9 규모의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진 설계 그러니까 지진에 잘 견딜 수 있는 어떠한 설비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지진 관련주는 장기간 이제 우상했던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진이라는 게 보통 국지적으로 딱 발생하고 여진이 뭐 몇 번 있겠지만 또 잠잠해집니다. 그러다가 또 언젠가 지진이 확 발생하고 또 잠잠해지고 그럼 지진이 발생할 때 주가가 단계 급등했다가 다시 원위치 쭉 가다가 또 지진 이슈가 있을 때 급등했다가 바로 원위치 그러면 이렇게 4.9 규모가 규모가 크다 매수해보자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밑에 설명을 써놨습니다. 지진은 국지적 그리고 단기적 단기적으로 단기적 단기적으로 물론 앞으로 만약에 특수한 상황이 일어나서 지진이 막 강진이 연속적으로 계속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진 관련 주가 쭉쭉쭉 올라가겠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지진으로 인해서 이 종목이 급등하면 그때는 매도 기회지 매수 기회가 아니에요. 이 이슈는 내진 설계 관련 주에는 호재가 맞지만 단기 영향이니까요. 차트를 보시면 이게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인데 지진 이슈가 있을 때 바로 이제 시가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고가도 여기서 쳤어요. 하지만 종가에서는 다 떨궜어요. 그 밑에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죠. 이렇게 급등했을 때 따라 붙으면 완전 물리는 거예요. 회복이 오랫동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로는 절대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호재가 나오든 악재가 나오든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이슈가 단기 영향이 끝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을 해석해야 그 이슈를 통해서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할지 매도할지 가져갈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이브 보겠습니다. 이건 역시도 개인 수업 분들께 익숙하신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틱 인베스트먼트 하이브 지분 블록딜 매각 아까 설명드렸던 블록딜 이슈가 나왔네요. 대량으로 매각한다는 거예요. 지분 7.57%를 매각하니까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렇죠? 한 기업의 지분 7.57%면 꽤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매각하고 할인율 보통 매각 같은 경우는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던지기 때문에 보통 할인을 해줘요. 할인율은 9%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할인율이 나오게 되면 대량 매각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 할인율에 근접해서 떨어져요. 9% 할인율로 매각하면 보통 7-8%는 주가가 하락해요. 일단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좋은 이슈는 아니에요. 그렇죠? 블록딜 매각은 일단 악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블록딜 매각하는 이유를 봐야 돼요. 이 기업이 안 좋아서 털어버리려고 블록딜 매각을 한 것이냐. 아니면 이미 수익이 많이 났고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익실현성 블록딜 매각을 한 것이냐. 그런데 이번 하이브 같은 사례는 차익실현 성격의 매각 성격이 엄청 강했습니다. 당시에 나오는 기사를 보시면 엄청 차익을 거뒀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실현성이구나. 그렇다면 기업이 나쁜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할인율만큼 주가가 떨어지면 그것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까요?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런 이유 차익실현 성격의 블록딜 매각은 악재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끼친 악재다. 단기적인 악재다. 여기 써놨죠? 단기 악재입니다. 단기 악재는 매수 기회입니다. 주가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블록딜 매각 때문에 갭으로 떠서 쭉 떨어졌죠? 떨어져서 바로 올라가진 못했어요. 흘려를 했는데 주가가 궁극적으로는 끌어올렸죠. 차익실현성 매각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단기적인 영향이었고 지금부터는 중장기적인 영향을 볼 겁니다. 중장기적인 영향은 호재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죠. 호재가 나왔는데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호재면 그때는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니까 반대로 악재가 나왔는데 중장기적인 영향을 끼칠 악재면 그때는 매도를 하셔야겠죠. 자, 오늘은 주가와 이슈 결합하기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앞전 강의 이슈 꿰뚫어보기 상하 버전의 종합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앞전 강의를 보시고 요거까지 보시면 3시간 동안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실 수가 있고요. 요런 매매 방식이나 요런 설명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 1강부터 보시면 됩니다. 제 강의 처음부터 보실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장중에 저의 시왕 종목 관련된 정보도 많이 받아가시고 주식의 정석 강의 영상 1강부터 쫙 최신까지 정리해놨으니까요. 1강부터 88강까지 앞으로 계속 되겠지만요. 꾸준히 다 보시고 천천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실 자료는 정말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중요한 건 의지예요. 의지. 의지를 갖고 오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열변을 토하면서 개인 취자분들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반복해 설명을 드려도 안 하시면 소용이 없어요. 하시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나 나이가 많아서 조금 공부하기 어려요. 나 시간이 없어요. 조금씩 해보세요. 하루에 왕창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1강씩 하루에 1강 안 보셔야 돼요. 일주일에 1, 2강씩만 보세요.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공부는 하셔야 성과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럼 중장기 영향 한번 볼게요. 티웨이 홀딩스라는 기업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342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유상증자가 나왔습니다.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는 악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가치가 주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분 가치가 떨어지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유상증자를 하게 됐을 때는 제가 이유를 보고 이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고 그걸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안 좋은 이유예요. 왜 안 좋냐. 채무상환과 운영자금 확보 목적이에요. 채무상환은 빌린 돈 갚겠다. 운영자금은 그냥 운영하는데 쓰는 자금. 그러면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이 기업에 뭔가 획신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돈 필요하니까 유상증자 할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 유상증자가 그대로 지분 가치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단기로? 아니요. 중장기적으로요. 기업의 가치 향상과 관계가 없어요. 단순히 채무상환하고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거니까. 물론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확보하면 빚도 줄어들고 운영자금도 숨통이 트이긴 하겠죠. 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괜찮은 이승은 맞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그냥 한 주 가치 하락으로 보통 연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유상증자가 나올 때는 이유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기업의 일상적인 활용에 쓰이기 위한 유상증자는 보통 주가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면 이때 유증 이슈 때문에 주가가 개파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꾸준하게 주가가 하락하죠.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다. 자이언트 스텝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급락하기 전에 굉장히 뜨거웠었던 성장주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유상증자입니다. 700억 규모의 유상증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유상증자 하면 규모도 중요해요. 규모 규모가 크면 클수록 악재일 가능성이 높은데 규모가 크더라도 그 유상증자 자금을 잘 활용하겠다라고 인식이 생기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죠. 이게 그 사례인데 확장현실 콘텐츠 성장 재원 마련 이때 한참 게임주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VR, AR 게임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예요. 그래서 확장현실 관련된 투자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확장현실 콘텐츠 성장 재원을 마련하겠다. 유상증자를 해서 한주당 가치가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이제부터 자이언트 스텝이 성장주를 확 변모를 하네. 기업 가치가 바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져요. 밑에 설명을 드린 대로 미래성장 기대감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한주의 가치는 낮아지니까 지분 가치 희석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괜찮다. 왜? 그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 악재 이상으로 이 기업이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거니까 그러면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때 이제 그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고요. 다음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심지어 유상증자 발표 날에도 주가가 올라갔어요. 유상증자를 지분 가치 희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가 한 단계도 레벨업하기 위한 발판이구나 라고 시장이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유상증자 이슈라도 어떨 때는 악재가 되고 어떨 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물론 이 유상증자 관련된 강의도 제가 이전에 풀강의로 또 한 게 있으니까요. 이전 강의를 보시면 유상증자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크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BH입니다. IT 부품주로 보통 분류되는 기업이죠. 내년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전망된다. 어때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사상 최대 그러면 사상 최대 전망된다. 좋다. 끝. 이게 아니라 그랬죠. 뭘 봐야 돼요? 내용을 봐야죠. 어떤 내용?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가 전망이 되면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사상 최대로 전망을 하는데 그 근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기업의 본연의 활동을 통해서 얻는 이익에 의한 사상 최대 전망이면 좋나요? 그렇죠. 좋죠. 폴더블폰 출하 확대를 통한 매출 개선 요즘에 폴더블폰 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글로벌 핸드폰 폴더블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지금 많은 업체들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지만 이 폴더블 스마트폰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압도적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형격하게 커지고 있어요. 요즘에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보시면 폴더블 쓰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아졌어요. 두껍다 무겁다 고장난다 이런 것 때문에 깊이 의식이 있었지만 요즘에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고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리고 아이폰 시리즈한 부품도 공급을 하는데 아이폰은 신작이 나올 때마다 엄청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은 iOS라는 특수한 OS를 쓰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갤럭시나 이런 걸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폰 매니아차는 계속 아이폰을 쓸 수밖에 없는데 아이폰 시리즈한 부품도 공급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다 뭐예요? 네 본업입니다. 본업 본업을 통한 이익개선으로 인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면 이보다 좋은 게 없죠. 기업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자동차 기업이면 자동차를 만들어서 잘 팔아야죠. 그죠? 유통기업이면 내 상품을 잘 팔아야죠. 수입해서 팔든 국산품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본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장품 주면 화장품을 만들어서 잘 팔면 그래서 실적이 올라가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기업은 항상 본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전망되는데 이유가 다 본업을 해서 좋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시 기업의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이구나. 단기일까요? 중장기일까요? 당연히 중장기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BH 같은 경우 보시면 예측 보고서 나온 다음에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APTC라는 기업입니다. ASK 하이닉스양 476억 규모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 체결 반도체 장비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매출액 탭이 굉장히 커요. 51.17% 해당 금액 수주 이슈가 나오면 보통 이제 기사에서 그 수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투자자분들이 딱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천억을 수주하는 것과 중소기업이 천억을 수주하는 건 달라요. 당연하죠. 그래서 단순히 액수만 가지고는 이게 큰 수주인지 작은 수주인지 모릅니다. 한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SK하이닉스양 476억 규모의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큰 규모인지 큰 규모가 아닌지가 딱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비유를 해줍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줘요. 최근 매출액 대비 51.17%면 최근 매출액이 절반 이상이니까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니까 이거 꽤 괜찮은 호재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본업 부분에서 수주가 일어나게 되면 그냥 그 수주로 끝나고 몇 년간 수주 없겠네 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아요. 수주가 앞으로 이 업황 개선에 이어서 증가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추가 수주 기대감으로 연결이 돼요. 그럼 보통 이런 수주 이슈는 단기적인 호재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주가 심지어 반복해서 나온다면 그 기업은 매수해볼 만한가요? 그렇죠. 매수를 해볼 만하죠. 그래서 이런 호재는 장기적으로 보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주가 보시면 요수주 이슈 이후에도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인포뱅크까지 한번 볼게요. 인포뱅크는 차량용 인베드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카 부풋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슈가 나오면 그 시장의 트렌드도 중요해요. 인포뱅크가 이 이슈가 나올 때 애플카 부풋 공급 기대감 이슈가 나올 때 한참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시장을 쓸어담고 있을 때였어요. 자율주행 테마주가 강세를 보일 때 딱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재가 나왔을 때 그 호재가 언제 나오는지 어떤 분위기에서 나오는지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차트를 보시면 이슈가 나온 다음에도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가와 이슈 결합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난이도는 있는 내용이에요. 처음 들으셨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반복해서 보시면 아마 조금 더 내용이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강의 제가 주식 캔들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부터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 강의는 꼭 1강부터 보시면 좋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홀드에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또 장중에 저도 만나시고 시황이나 종목 관련된 정보들 많이 많이 얻어가시고 성공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의 정석 강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